1. 모카 솜이 달리는 것 까서 먹어? 쌀 좀 먹어야죠 안녕하세요 지날풍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커에 싹을 틔우는 과정부터 모카 솜이 달리는 것 까지 9개월 동안의 기록이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카시는 솜에 둘러싸여 있고 씨앗을 솜에서 완전하게 분리하기는 힘이 드네요 씨앗은 파달처럼 작고 그리고 아주 딱딱하답니다 모카솜 한 솜이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분리해낸 씨앗은 키친타올에 물을 흠뻑 적수해 주고요 그런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어두운 천을 덮어서 보관할 거예요 그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꺼내볼까요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해요 우와 모카속이 많이 컸네요 2주 사이에 노랗게 싹이 튀어졌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콩나물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깥에 땅에 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써요 두부를 다 먹고 난 통이라든지 아니면 김을 먹고 난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놨습니다 살짝 흙으로 덮어줬고요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줬어요 까꿍하고 새싹이 보이죠 정말 노란빛이 개나리 색깔 같은 그런 노란 새싹이 병아리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그럼으로부터 며칠 뒤에 요렇게 초록이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다시 종이컵에 깊은 종이컵에 옮겨 심었어요 우와 뿌리가 너무 튼튼하게 잘 자랐네요 저도 모카는 처음 심어 보는 거라 과정이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돼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고요 아직까지는 실내가 피우는 중이에요 4월 27일 볕이 따뜻한 날 드디어 땅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하나 옮겨 심고 물을 줬어요 모카 씨는 모두 아시겠지만 고려 말계 학자인 문익점이 서장관으로 중국 원나라에 갔다 돌아올 때 붓뚜껑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시초가 돼서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목화 씨앗을 키우기 시작한 지 딱 5개월 되는 날입니다 아이보리 색깔 꽃이 피었구요 목화 꽃은 그렇게 오래 볼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핑크 빛으로 물이 들고 나중에 시들 때는 붉은 색이 되요 붉은 꽃이 떨어지면 이렇게 목화 송이가 달립니다 포근하게 솜을 감싸고 있는 목화 꽃의 꽃말은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는 4월에서 5월까지구요 또 꽃이 피는 개화 시기는 7월에서 8월까지 라고 하네요 그 うun 어뜬지 까서 먹어? 까서 먹어야지 하얀 거만 네 오오 이건 너무 오리다 먹을 것도 먹겠다 왜 이렇게 씌어져 나오지 아 이걸 먹는 거라고? 응 나는 먹는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이렇게 어린 걸 먹는 거라고? 옛날에 옛날에 고향에서 학교 다닐 때 길가에 이렇게 목화를 많이 틀렸을 때 내가 하면서 따먹고 야단 먹고 막 그랬지 음 단단하네 조금 싹쓰러워 먹으면 보글망하지 그러네 단단한 거는 아 11월이나 11월 중순이나 대야 터지겠는데 됐었어 아 단단함을 벗어버리고 솜이 탁 올라왔을 때 느낌은 너무 경이롭고 그리고 예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3월 9일날 벤설이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애지중지하던 그동안 열심히 물주고 가꿨던 목화가 전부 얼었습니다. 목화솜이 활짝 피어서 나무에 가득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설이가 빨리 오는 바람에 수확도 못해보고 또 저렇게 얼었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성껏 잘 가꾸고 또 목화솜을 수확해서 작은 소품 인형이라도 만들어보려던 제 꿈은 일장춘몽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